미국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사실 안보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딱딱하고 아주 어려운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그러나 또 알고 보면 매우 흥미롭고 반드시 일반 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. 그것도 재미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시국TV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. 또 구독도 많이 좀 해주시면 우리 남국 간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특히 국방 분야가 발전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주위에 둘러보면 우리 아들들 또는 딸들이 군대 갈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국방 문제, 군대 문제는 나하고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다. 우리 장병들의 의식주 문제라든지 생활 문제라든지 이런 게 관심을 가져줘야 발전할 수 있고 그 장병들이 나라를 잘 지키고 또 건강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시국TV 구독,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하게 되고 우리 군이 세계적으로 같이 갈 수 있다.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바라고 할 수 있다.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바라고 할 수 있다.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게 됩니다.